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자분들은 100% 공감할텐데 만약에 이거 불수익은이에요 불수익은 내 말을 안듣는 녀석이야 애초에 편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가끔 합이 맞을 때가 있는거지 이제 야 콜 딱 서로 서태웅이랑 강백호처럼 쫙 칠 때 있는거지 앵간하면 말을 안들어 그냥 합이 콜 이거 이거인거지 보통은 말을 잘 안들어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지 혼자서 야 아니야 인마 나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왜 하면 얘가 어 아니야 난 삼위좋아 막 하면서 지 혼자서 아니야 하는데 스웨이 나 불러 나가야돼 그럼 이제 안되는거야 가끔 포지션 잘못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와있을때 있어 너무 얘기하나? 가끔씩 가끔 포지션 잘못 잡히면 포지션 잘못 잡히면 포지션 잘못 잡히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손 남아 이거 한번 이렇게 풍차 한번 돌려줘야돼 그럼 괜찮아져 무조건이지 쓰인거둬 하하핳하하핳ㅋㅋㅋㅋ 하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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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на 먹으면 대박이다 이거 소음 기소리 가깝다 321이라고? 기다려봐 제발 아 샤이니 아 LPH 아 만 백원이네 아 잘 먹을게요 선생님 더 이상하지마 그만 먹어 에? 받았는데 만 백원인데요 이거 몰라? 진짜 폭탄이네 저작권 걸리니까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아 아 아 아 다이나마이트 여세요 이거 몰라? 우리 아빠 술 마시고 집 들어와서 하는건데 뭐해 리얼 다이나마이트네 에이씨 상커풀 만들어달라고 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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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요? 저 손 별로 안 예쁜데 병모는 다리가 이뻐요 다리 한번 보여줘 병모는 다리가 이뻐요 아 매끈하죠? 병모 다리가 그러다 으흐ouve 으으으으으으으으 continu 자 요거 개꿀이지 요거 개꿀이지 요거 밑에서 위에는 되게 평화로운데 밑에 전쟁터에요 발로 존나 싸워 무슨 느낌인지 알지 발로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발 밑에서 존나 싸웁니다 요거 인정 서로 투닥거려요 그리고 노트놀이 요거 게임 하나 만들어 우리나라 게임 강국인 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기서부터 찌꾸류 게임이 시작돼요 저깄다 미친놈 와 저 대구빵 내민거 봐 싸가지 뒤지겊는 새끼 아까비 나 여태까진 방송을 한거야 게임을 한게 아니고 나 치킨 먹는거 보고싶어 70만추 구름민트는 감사합니다 70만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었구나 ardı 음 리얼 강하게끔. 밧줄 타고 올라가서 구름달이. 밧줄 타고 간신히 올라갔는데 그 위에 구름달이 있어. 미친. 유사 유격임. 유사 유격입니다. 존네 힘들어요. 이거 이제 좀 숙달되면은 한 1개월 정도만 숙달되면은 이제 하나씩 건너서 원숭이들이 있어. 한 몇씩. 그게 나야. 저는 두 개씩 넘어다녔습니다. 이것도. 씨발 이거 거세우면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반대로 넘어가. 이게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노는 유치원입니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이거 애들 올라가서 딱 걸터 앉아있으면은 천하를 내가 평정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약간 그랬지. 응. 릴렉스 릴렉스. 오지 마세요. 제발요. 개설시야. 나이스. 나이스. 핳 핳핳핳핳핳 하핳 케바 하와 아아아악 미친 ㅋ끓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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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 suit OSS... 아아아아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